오늘의 환상특급은 특별한 경험을 한 트럼펫 연주자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연주를 마친 유명 연주가에게 부탁을 해보려는데요. 우울 fan의 맥주의 주인공이 앞뒤 기조로 차이가 있고 성교 수는 스마트 2개의 아름다운 disability. 이런 자유로운의 성은 갈비의 성력은 이ercie 수 있는 가위드랑이 아름다운 차이는 아름다운이 그러면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이 오늘도 일을 얻긴 글렀네요. 결국 조이는 절망에 빠지고 마는데요. 음악을 포기하려는지 트럼펫까지 팔아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당한 조이는 잠시 후 깨어납니다. 조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고 보니 거울에도 모습은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이 크롬이 수입된다고 말했죠. 조이 크롬이 일어난 장르의 일을 위해 조이 크롬이 갈 기회에서 달린 것입니다. 조이 크롬이 작아졌어요. 조이 크롬이 알지 못해? 조이 크롬이 많이 오셨는데 로이 크롬이 왔고, 조이 크롬이 왔고, 조이 크롬이 왔고, 조이 크롬이 왔고, 조이 크롬이 왔고, 술집에서 나와 재즈바를 다시 찾았는데요. 어디선가 트럼펫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였어요. 너는 저의 이름을 불러요.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을 불러요. 그의 이름을 불러요. 내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이의 소호찬사였나 보네요 그렇게 밖으로 나온 조이는 사고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 돈으로 트럼펫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